벨라와 인형병원 그동안 잘 지냈어?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임이한테 딱지가 붙었어 어떡하노 딱지라니 딱지 라임아 너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는 거야 쏘라기 라임아 숨 쉬었어 괜찮어 라임이가 딱딱해져 버렸어 라임아 숨 쉬었어 어서 아휴 이거 왜 이렇게 안 밟히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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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가족이 날 찾으러 올 거야 기다려야 돼 엥 왜 기다려 찾으러 가면 되지 뭐 가족 뭐 가족 그거 찾을 수 있는 거였어 정말 찾으러 갈 거야 그래 가자 그래 가자 모두 같이 갈 거지 그럼 그럼 근데 라임아 응 가족이 뭐야 가족 우리 빌리는 천둥을 무서워했지 무서워 무서워 봉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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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리야 뭐 빌리 빌리야 라임이를 못 알아봤나 봐 빌리야 라임아 정신 차려 어떡해 라임이가 딱딱해 내가 안아줄게 네도 네도 라임아 일어나 라임아 형아 길... 힝 힝 어어 으어어어 으어 으어어 으어어씌 라임이 그 과 Mandalorian 으흐 으으으으으으으으응 토 으흐흐 어 라임아 아 아 어 보고 싶었어 말랑한 건 여전하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쟤네 봐봐 엄청 행복해 보인다 부럽데이 가족은 빛이 되어주는 거구나 어디 산간쟁가 반드시 만날 거라고 흔들리듯 춤을 추면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힘들고 불안할 때 고개를 들어 Keep going my friend 바란 하늘을 감고 질러 이렇게 춤을 춰 꿈꿈팔라 우리는 풀어가 새하얗게 말아 이렇게 춤을 춰 We are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불꽃처럼 빙길빙글 아웨야 아웨야 우웨야 아웨야 아웨야 아웨이 오예 좋아하나 간돌라야?